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구경하시고 많이 못 들어옵니다. 저희가 다 들어오봐야 30명, 빡빡하게 앉아봐야 30명밖에 안 되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해요. 어떻게 지원 받는지 신청받는지 이건 나중에 뭐 얘기를 하기로 해요. 날짜는 지금 7월 14일로 토요일입니다. 7월 14일 토요일 역대 출연했던 분들도 모셔서 어워드도 하고 그동안의 극안도 알아보고 배틀도 한번 붙어볼까요? 즉석 PT 뭐 이런 거? 즉석 RP 뭐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 원영경님